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10월 6번째 구독자 요청 간단 서칭 종목 글로벌 텍스프리. 4개월째 매수 중 넉 달째 사고 있다. 넉 달째 뭔가 한번 봤더니 글로벌 텍스프리. 차트는 17년부터 쭉 거의 뭐 수평을 달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20년 3월이니까 이때부터 그냥 쭉. 그때부터는 그때보다는 좀 올라갔는. 뭘 하는 해산지를 보니까. 딱 보니까 vip 자산운용이 지분을 8%나 가지고 있네. vip면 최준철 한국의 대표적인 그거고 가치투자자 중에 유명하잖아요. 언제 샀는가를 보니까 vip가 지분을 3300원에도 2억원치 지분 상승을 시키고 있어. 8% 지금 8% vip 자산운용이 계속 3000원 3600원 매수 매수 매수. 8월부터 지금 10월이잖아. 3달 전이네. 4달 전. vip 살 때부터 샀네. 이야 vip가 사고 있다. 3300원. 지금 3900원이다. 맞지? 뭐 하는 해사냐면은 이렇게 보면 업종 분석이 아니고 기업 개요에 정부 관광객 유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된 택스 사후 면세점 외국인이 관광객에서 국세 환급을 대행해 주는 사업. 어렵다. 맞지?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대행 사업자인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무슨 세금? 무슨 세금? 애매하잖아. 맞지? 근데 보니까 오래됐어. 2005년도에 설립을 하고 상장은 14년도 했고 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잖아. 부가세 환급이 81%고 IT 솔루션 15% 화장품이 2.8% 연구비는 한 8억 쓰는데 23년도에는 500만원 썼네. 연구비는 뭐 써도 안하네. 평균 분석은 6년. 요래되어 있는. 수아니코코. 수아니코가 어디서 많이 들어갔는데. 화장품 회사를 지분 100% 가지고 있고. 수아니코. 96% 가지고 있고.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지. 간단하게. 글로벌 텍스프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돼있어. 깔끔하게 돼있지. 맞지? 그래서 요거를 계열을 누르면은 텍스프리 펀드 기업이 있다고 나오는데. 연역. 연역을 보면 15년부터 아시아 최초 부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처리방법. 특허등록. 이게 뭔데? 특허등록하는 맞지? 세계최초. 부가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환급전표를 특허출원 및 환급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해서. 이거가 뭐 어떻게 국내 21년에는 국내 최초 전자환급 시스템 ETRS를 개발. 이게 뭐하는건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이제 텍스프리 펀드 비즈니스 모델에 들어가 보니까 딱 생각이 나더라고. 외국인이 들어오잖아. 쇼핑을 해. 쇼핑한 물건에 부가세가 붙어있잖아. 세간에 반출하고 세금 환급받고 출국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세금 환급을 어떻게 받나? 그러니까 외국인이 해외여행할 때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구매한 물품의 세액 상당액을 돌려주는 외국인 대상 환급제도. 외국인이 우리나라 외국인이 많이 와서 우리나라 거를 그거 물건 많이 사가면은 거기 붙어있는 부가세가 많을수록 위회사가 수수료고 띠가 환급해 주면서 돌려주면서 수수료 띠 주면서 돈 버는 거잖아. 쟤. 그러니까 듀티프리와 텍스프리 펀드는 다른 거라는 거지. 듀티프리는 많이 붙었잖아. 일본 여행 가든지 하면 듀티프리지. 그냥 면세 면세 면세인데 이거 텍스프리는 판매가로 구매. 구매 후 세액 상당액을 환급. 모든 유통업체 가능. 조세특례 제한법. 외국인 대상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특례 규정. 반출 시점에서의 면제. 뭐 이런 것들. 환급은 출국공항에서 할 수 있고 시내에서 할 수 있고 즉시 환급할 수 있고 송금받을 수 있고. 주요 시내 환급 창구. 강남에 홍대에 부산에 명동에 롯데백화점 본점 이런 여러 군데가 있어요. 출국항 환급 공항에 이런 거 있는 거고. 자 전저 환급 시스템. 전저 환급은 오프라인 위주에서 이제 텍스프리 펀드 업무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고. 요거를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관광객 아니면 해외 유튜브가 이제 우리 같으면 일본에 가서 일본 여행기 올리고 혹은 대만 여행기 올리고 미국 여행기 올리고 하면은 그런 영상보다 한국 여행기 한국 방문기가 조회수가 지금 많이 올라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다라고 본 적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환율이 거의 1300 후반대를 달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싸노. 달러 대비 환율이 얼마나 싸노. 그러다 보니까 좋잖아. 그러면 이 사업은 된다라는 거지. 이 사업은 되는데 글로벌 텍스프리 사업은 되는데 기업 현황에서 그거 매출. 매출액이 590억. 20년, 21년, 22년은 코로나 팬데믹이잖아. 이제 제끼고 23년부터 900억, 1300억. 분기로 보니까 한 분기에 300억 정도가 매출이 잡혀. 매출이 잡히고 영업이익률은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 두 자릿수, 한두 자릿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얘들이 뭐 그냥 그것만 깔아놓으면 그냥 얻어드리는 건 그거니까. 그리고 주식수도 최근에 불어났고. 3800만 주에서 5600만 주으로 불어났고. 이자 내는 부채는 96억밖에 안되고. 부채 비율은 31%에서 53%.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 자본이, 자본금이 186억으로 시작했는데. 19년도에, 23년도에는 280억으로 증가했고. 뭐 그런 것들. 야 이거, 이 사업이. 그리고 VIP 자산운영도 들어와야. 괜찮네. 이거는 사업적인 메리트가 크다. 이거는 전자공시 보면서 좀 제대로 안 봐야 되겠다. 끝!